운동 지각했다 그래서 꽃 구경을 하면서 가고 있다 하늘이 파랗다 운동 지각했다 그래서 꽃 구경을 하면서 가고 있다 황치즈 마카롱 황치즈 마카롱 castle 만들어 먹겠습니다 ря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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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정말 불편해 보인다. 등받이 또 없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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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신세대는 이렇게 하는데? 아돕기 빅경이 스트레스 다 푼다 3, 2, 1 고른다고요? 이거 야돈 있거든. 나 야돈 뽑고 싶어서 홈발롬? 저 흰둥이 기원합니다. 밥 잘 써주는 예쁜 누나 홈발롬일 거예요 야돈 저 야돈 걸릴 때까지 할 거거든요? 집에 오라고 이름 모를 것도 그렇네 뭐야? 공룡이다 저 공룡 좋아해요 전 안 좋아해요 야 이거 기억나니? 이거 칭찬미 딸내미가 더 좋아하는 거야 몰라? 공룡 공룡이다 뭐야? 졸라 이상한 거 걸렸네 차라리 유리 토끼 인형이 낫겠다 이거 귀여워 이게 제일 맞나봐 그게 이렇게 빡치네 이거였나? 맞죠? 어 이런 걸 배웠지 체리피스 아세요? 전 이걸 배웠거든요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지자 좀 돼 정말 난 안 보인다 공룡 고맙다 고맙다 어떻게 하면 돼? 이거 1차도인데 왜 자꾸 거미 찍으시네 하루 게리타 와아 전화기 내 화장상도 웃고 그랬어 아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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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으